데이터베이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PHP에 부속되어 있는 어떤 기능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독립적인 제품이 존재하고요. 이제 PHP는 여러분들은 PHP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거기 있는 데이터를 열람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를테면 사용자가 등록한 어떤 정보들, 회원 정보나 아니면 글에 대한 제목, 본문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파일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지만 파일에 저장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MySQL이라는 것이 있고요. Oracle, MSSQL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NoSQL이라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 생활코딩의 헬로월드에 보시면 MongoDB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NoSQL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 MongoDB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MySQL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고요. MySQL은 PHP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PHP와 마찬가지로 MySQL도 오픈소스고 무료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PHP로 만들어진 수많은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MySQL로 만들어진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MySQL과 PHP는 사실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M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APML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겁니다. APM 자, A는 아파치, P는 PHP, M은 MySQL인데요. 그냥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APM이라고 부를 만큼 아파치, PHP, MySQL은 서로가 독립적인 제품이더라도 불구하고 마치 동맹을 맺은 것처럼 같이 함께 다니는 그런 솔루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MySQL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서버입니다. 웹서버 아시죠? 웹서버와 마찬가지로 서버고요. 서버는 어떤, 이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MySQL 콘솔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PHP MyAdmin이라고 하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MySQL 모니터에 접속을 하려면 우선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해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ySQL 모니터라는 것을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이 커맨드 라인의 GUI가 아니고요.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 커맨드 라인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run.php.openstutorials.oig라고 하는 이 리눅스 서버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일단은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ssh라는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는데요. putty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고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공개 소프트웨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면 간편하게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에 보면 putty.ex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인스톨일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고요. 이거를 제가 실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적어놓은 호스트 있죠? 리눅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URL입니다. 저거를 입력한 다음에 오픈을 하시면 이렇게 검은 화면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cp라고 적고요. 패스워드는 anonymous라고 적으면 로그인이라고 뜨면 이렇게 접속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지금 한 것은 뭐냐면 이 putty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ssh라고 하는 프로토콜 텔렛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runphp.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URL이 가리키고 있는 서버를 원격에서 즉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이 서버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mysqlmonitor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할 건데요. 명령은 mysql입니다. 그 다음에 minus는 option이라는 뜻이고요. u라고 하는 옵션은 뭐냐면 유저의 이름을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뒤에다 바로 cep라고 적어주게 되면 mysqlmonitor을 이용해서 cep라고 하는 사용자 이름으로 접속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cep라고 하는 저 계정은 아이디입니다. 저 계정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접속을 할 수 있는데 비밀번호는 요 뒤에 있는 anomious 있죠? a-n-o-n-i-m-o-u-s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welcome to mysqlmonitor라고 뜨면 성공적으로 접속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접속한 것은 여기에다가 mysql-u-cep 뭐 이렇게 적고서 엔터를 친 건 뭐냐면 mysqlmonitor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이죠. 가장 큰 원이에요. 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use cep라고 적어주시고요.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하고서 엔터를 치면 데이터베이스 체인지드 라고 하는 피드백이 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cep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에 접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cep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거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마다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만들어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설치형 블로그인 텍스트큐브를 설치한다고 하면 텍스트큐브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설치형 게시판인 제로보드를 한다면 제로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라는 것이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증가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틀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능 또는 어떤 성격에 따라서 카테고라이징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e cep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cep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큰 덩어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show tables라고 입력을 하고서 세미콜론하고 엔터를 치면 tables인 cep, 즉 cep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하고 있는 테이블들을 나타내 주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coding everybody와 egoing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cep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두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습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여기 있는 coding everybody 또는 egoing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이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겁니다. 테이블이요. 그리고 여기 명령 행에다가 이렇게 쳐볼게요. select 별표 from coding everybody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 보죠. 이제 id는 4 그리고 name은 coding everybody, create는 이렇게 나오고요. egoing, 뭐, off tutorials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면 row라는 게 있죠. 이 row는 이렇게 수평으로 한 줄이 row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column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row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가 row죠. 이것도 row고요. row는 행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column은 열인데 이렇게가 열입니다. 그래서 이 name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들이 열이 되는 거죠. create 밑이 이렇게 열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egoing이나 2011년 11월 21일, 뭐 뒤에 시간이 있고요. 이 각각의 한 셀들이 필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뷰를 해보면 여기 생활코딩 공동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구글 스프레시트입니다. 구글 스프레시트는 엑셀을 온라인으로, 온라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엑셀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엑셀의 핵심적인 기능은 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글 스프레시트도 행이 있고요. 이렇게가 행이죠. 이렇게가 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이 이렇게가 필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탭들 있죠? 이게 시트인데, 이 시트는 하나하나가 일종의 테이블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트들의 묶음인 생활코딩 공동공부라고 하는 이 구글 독수문서, 이 문서 자체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글 독수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명령어들, SQL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